지금 여기서 역량 상황에 맞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따라주자. 양심성찰은 따라서 뭐하는 거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셨을 그 뜻을 읽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같은 이미지 기준을 갖다 놓고 나를 계속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면서 성찰하면 내가 성인이 될 것 같아요? 고살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완전 쭈그리대고 끝나요. 이미지로 자기를 혹사시키지 마세요. 이미지로 자기를 기죽이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지 잘하라고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성찰은. 하나님 뜻. 내가 할 만한 것 중에 가장 자명한 거 그거 하려고 그거 안 한 게 아까워서 그거 찾아내려고 오늘 낮에 분명히 찜찜했는데 왜 찜찜했는지 이유 알아내려고 그래서 더 자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양심성찰입니다. 이랬을 때 이 신호가 아주 우주적 데이터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스스로 막 오판해가지고 과도하게 양심으로 자기를 자아 비판하면서 참회자라는 달인이 돼버리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신 거 분석 이미지로 조져볼까요? 사랑. 여러분 남을 진짜 나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들? 못했죠? 벌써 자아 비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아 비판하면 거룩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더 양심적으로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차피 여러분 내일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런 무의미한 짓을 왜 해요? 정의. 여러분 정의로 오셨어요? 죄 하나도 안 지으셨나요? 남들 기분 하나도 안 상하게 했나요? 겸손. 여러분 남들한테 항상 오늘 만난 모든 사람한테 최고의 배려 보여줬나요? 조화를 이루셨어요? 모든 상황에 조화 이루셨어요? 지혜. 여러분 오늘 제일 자명한 근거에 의해서 오늘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셨나요? 이미지 따지면 그럼 죄 안 지은 날이 없죠. 다 찜찜하죠. 이런 건 무의미해요. 여러분이 그럼 이건 성인도 못해요. 이렇게는. 뭐하고. 왜 하냐고요. 이걸. 이니의 질 잣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분명히 내 마음이 찜찜한 게 있어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왜 찜찜했을까? 할만한데 안 했을 거예요. 할만한데 안 한. 할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려고 양심 성찰하는 거예요. 내일은 꼭 하려고. arada 두 번째阴의2 다음 시ur. 다음 시ur. 기다려주시고 bottom.